수영 만화 속 캐릭터를 연상시키는 긴 머리와 황홀한 미소주인공 워비 미래려가 피하면 공정을 배신할 정도로 수많은 유성들의 만남이 묶아나는데 하지만 그의 인기야성에 도전하는 자가 나타났다 바로 문제의 현장 수어 천사 양승명 CF 촬영장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TV 드라마 속에서 터프한 반항하러 우리 옆에 다가온 원빈 그는 CF 속에도 늦은 밤 여자 피사에 침입해 고백하는 막무가내 막생으로 보내했다 장수는 서울여대 안타깝게도 기사가 아닌 일반 교정의 건물 앞에서 촬영은 진행됐는데 때문에 이 건물과 흡사한 기숙사 세트를 제작해 반직과정에서 컴퓨터로 합성할 예정이다 오늘 촬영부는 원빈이 여자 기숙사를 향해 사람 고백을 하다 경기원에게 쫓기는 장면 기숙사 내부와 오이 먹는 여인들은 다음날 세트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현력인 7시부터 들어간 촬영준비는 한방이 되서도 계속됐고 오디오가 아니라 까다로운 나이트 조명을 마치 위해 조명기사들 역시 신중을 기하는 모습이다 속도한 아늑한 밤 분위기를 위해 가로등이 사용됐는데 실은 모두 건드리며 써질 정도로 부실한 가짜들이다 말 끝으로 들어간 슛 사랑 고백을 한 원균의 연기가 예사롭지 않다 원균이 애타게 찾는 김성희 하지만 실제의 그녀는 여태생이 아니라 동양생명 홍보과장의 음만을 빌려온 것이다 널 무지무지 사랑하니까 널 무지무지 사랑하니까 하지만 문제는 지금부터 원균을 쫓아오는 경비아저씨의 연기가 어색하게 그지없는 것이다 난 너의 수호천사가 되기를 했다 왜냐고 널 무지무지 사랑하니까 저 감독의 감독까지 나서서 연기 시도를 해보지만 어색한 띄막질과 늦은 테이밍은 지도 전이나 후나 마찬가지 하지만 이상하게도 에스트라를 배하는 자세에 모두들 특별한 예의가 있다 상무님 좀 구경하시죠 지금 모델 타라 그렇다 바로 이번 CF의 경비아저역은 동양생명 영업상무가 맡은 것이다 안녕하십니까 상무님 아 예 안녕하세요 오늘 보니까 제가 알기로 영업상무님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직접 참여하시는 거 어떠실까요 그 베이지를 좀 말씀해주세요 네 이 광고를 기획하다 보니까 이 경비아저씨가 필요한데 그 이미지가 제 얼굴하고 이미지가 딱 맞은 것 같습니다 아 네 보니까 원균 씨하고 막 뛰어다녔대요 많은데 있어요 아 좀 힘들긴 한데요 숨도 차더라구요 그런데 하여튼 저도 처음 해보는 것 같아서 재미있었습니다 뭐 어색은 않습니까 좀 그 쉬운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하하 동양생명 영업은 자랑 한 번만 오세요 예 동양생명이 그 최근에 태양양생명 영업을 이제 인수해서 큰 회사로 이제 발급을 하게 됐습니다 동양생명이 예 광고를 하게 될 계기도 그 천사라는 브랜드는 처음 업계 최초 그래서 이 광고를 나가게 되겠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들어봐 주시면 훌륭한 대로 성장할 거라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레슨 여러분 동양생명을 사랑해 주십시오 계속되는 엔지로 시계는 깊은 새벽을 향하지만 촬영장에 모여든 여대생들의 눈빛이 반짝이기만 하다 수업천사 수업천사 이런 여대생들의 시선 때문인지 수업천사 원기는 자신의 애들도 무척 쑥스러워하고 수업천사 수업천사 아 못해 뭐가 뭐 휴식 시간에도 시계의 한 장면처럼 우츄 멋있게 쉰다 코디들 역시 이런 그 옆에서 떠날 줄을 모르는데 하지만 열길 바닥은 알아도 한길 사람은 모른다고 하던가 모인이 손님께 큰 환호 이에 자신을 회복한 성무님은 더욱 연기에 몰입해 애드립연기까지 선보인다 신부자신 그래요 알았어요 기존의 를 깨고 생소한 분야에서 혼인의 힘을 다하는 그를 보며 동양생명의 이미지가 바로 이런 신문과 도전정신이 아닐까 생각을 해본다 그리고 기존의 지금 커다란 보험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의 단점들은 보험회사들 어딘지 모르게 고리타분하고 그리고 나와 거리가 먼 회사다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 단점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태어난 지 10년 정도 된 젊은 동양생명으로서는 새로운 방향으로 새로운 옷을 입고 보험회사에서 새롭게 한번 시작을 해보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도에서 이런 광고를 기획하게 됐습니다 서로가 수호천사가 되자는 이런 캠페인을 벌임으로써 결국은 동양생명이 수호천사라는 사실 보험회사로서 보험회사로서 수호천사라는 캐릭터가 참 잘 맞아떨어지는 내용이거든요 수호천사는 원래 상대방에게 붙어서 그래서 사람에게 생길 수 있는 모든 재해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옆에서 잘 케어해준다라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이 수호천사 동양생명을 사람들에게 잘 인식을 시킨다는 것은 곧 보험회사로서의 가장 초호의 입지를 다닐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부각을 시키고자 했습니다 성희야 야 김성희 야 김성희 야 김성희 난 너희 수호천사가 되기로 했어 왜냐고 널 무지무지 사랑하니까 아저씨 상대한다면 수호천사가 되어주세요 수호천사 동양생명 아 왜 이러세요 수호천사한테 엥? Ins1 Bah 아멘